이분들 뭐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은.. 없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겹친 적이 있었나? 음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근데 이게 아무리 좋아해도 그 이렇게 이제 우리의 컨텐츠까지 보면서 우리의 그것까지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진짜 재밌게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봐주면 좋죠 고맙죠 거기 또 일본 멤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이냐 끝까지 돌릴게 백 아 여기야 좋아 이거 좋아 아 좋아 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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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